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을 위한 2차 실무협의가 내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과 각종 특검법 수용 등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진 않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인 어제 영수회담 1차 실무협의에서 해병대원 특검 등 각종 특검과 특별법 수용, 거부권 남발 자제, 그리고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별다른 의견은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세 분 중에 두 분이 최해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실무협의에서는 야당이 던진 의제를 놓고 구체적인 의견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은 부정적인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제한에 과감한 수정을 제한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통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당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의제로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 같은 당 추미애 당선인은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도 의견을 듣겠다는 대통령실과 달리 민주당은 적합한 인사를 지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내일 실무협의에서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